예전부터 연예계에는 내로라 하는 기가 센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배우들의 기싸움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낙 대중들의 평가에 민감한 직업이기도 하고 프로그램 캐스팅도 많이 어려워서 인기 있는 배역 프로그램들은 경쟁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연예계 기싸움은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박란님은 눈치가 많이 없긴 했지만 차분하고 잔잔해서 재밌게 시청했습니다. 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김청의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시청자들은 김영란 대신 누가 후속 멤버로 올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후속 멤버로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경혜와 김혜정입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두 사람 모두 굉장한 생활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경혜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업적으로도 대성한 사람이고 김혜정은 산중턱의 주택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며 톱질, 옷질 등등 웬만한 일을 홀로 척척 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겪기 힘든 이 인생에 굴곡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경혜는 가정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부모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다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또 김혜정은 부정맥과 화상으로 큰 고비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극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삶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원숙의 가치삽시다에 출연해준다면 캐릭터가 강한 다른 출연진들 사이에서 완충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랫동안 방송을 시청해 온 시청자들의 안목은 누구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나아가 5년간 자리를 지켜온 김영란님에게 수고하셨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